회전근계 어깨 밑근, 경갑하근 이는 곳, 기시 어깨뼈 밑토목 닿는 곳, 정지 위팔뼈의 작은 결잘 작용 어깨를 안쪽 돌림 위팔뼈머리를 관절 오목 안에 안정화 신경지배 위어깨미 신경과 아래어깨미 신경 C556, 7번 작은 원근, 소원근 이는 곳, 기시 어깨뼈 가쪽 모서리의 위쪽 3분의 2 닿는 곳, 정지 위팔뼈의 큰 결잘 작용 어깨를 가쪽 돌림 어깨를 모음 위팔뼈머리를 관절 오목 안에 안정화 신경지배 axillary C5, 6 겨드랑 신경 C5, 6번 infraspinatus 가시아래근, 극하근 origin 이는 곳, 기시 infraspinatus 어깨뼈 어깨뼈 가시아래오목 닿는 곳, 정지 위팔뼈의 큰 결잘 작용 어깨를 가쪽 돌림 어깨를 모음 위팔뼈머리를 관절 오목 안에 안정화 신경지배 suprascapular C4, 5, 6 어깨 위신경 C4, 5, 6번 supraspinatus 가시위근, 극상근 origin 이는 곳, 기시 supraspinatus fossa of the scapula 어깨뼈 가시위오목 insertion 닿는 곳, 정지 greater tubercle of the humerus 위팔뼈 큰 결잘 action 작용 abduct the shoulder 어깨를 벌림 stabilize the head of the humerus in glenoid cavity 위팔뼈머리를 관절 오목 안에 안정화 nerve innervation 신경지배 suprascapular C4, 5, 6 어깨 위신경 C4번, 5번, 6번 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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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